제 사막 쥐속을 클리어 넘어가지 못해 . 좋았어 좋았어 완벽했어요 그정? 깨끗한 도주였어 역시 바닥가로 튀는게 최고네 바닥가로 튀는게 진리여 진리 여긴 어디? 자 잠깐만요 오케이 요정도만 하고 아 구매해야되는 거야? 야 그냥 또 나와 개 비싸서 안되겠다 오두방구랑 타고 갑시다 어 너무 비싸 깐적으로 자 여기서 돈 좀 찾고 파워웨이킹 얼마 찾았니? 2300원 에게 돈 겁나 없네 각부 몇명만 해킹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범죄자로 TV에도 나왔던 어? 그런 지금 적인데 아우 해킹이 문제겠습니까? 그죠? 저 아줌마 840원 고마워요 아니요 적용 안했습니다 이 3모드가 뭔지도 몰라요 뭐야 대체 이게 니키와 영화 보러 왔었는데 이제 그냥 댄스클럽이 되어버렸군 티팔트는 우리가 경보를 건드릴 줄 알았을 거야 내가 나타날 걸 예상했겠지 내가 나타날 걸 예상했겠지 내가 나타날 걸 예상했겠지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쟤 근데 왜 머리가 없냐? 쟤 뭐냐? 쟤 뭐야? 어? 얘 대가리 없어? 이거 뭐지? 이게 뭐 이거? 귀신이냐? 이게 뭐지? 어 이게 뭐지 이거? 뭔데? 아니 이새게 대가리 동네한테 어떻게 발각이 됐냐고? 뭐야 이게 와 버그 소름 와 벌써 왓츠톡스에서 두 번째 버그를 찾았습니다 버그 개소름 쟤 아직도 머리 없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와 와 쟤 아 에어 itter 으 아 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 여기 열린거구나 뭐야 저 바보는 어디로 들어가야돼? 어 뭐야 오 음악 끄니까 여기도 음악 안나오는구나 개꿀이네 저 이거 보이냐 너 앞에? 야 드링크 대가리 이거 앞에 보여? 누구지? 누나 피피방 좋아해요? 와 얘들 갖고있는 돈봐 50만원대야 다 다 50만원이야 다 50만원 남이 근데 어딨냐? 야 너였ana 나 여 아니야? 너였잖아 얘 아니야? 누구였지! 쫌 빠일까? 내가 ....상상도 못 할 금액을 받는데? 와 5400 다 비켜 이씨 이런 새끼들아 다 비켜! 저 여자 내꺼야 비키라고 야 이 게임 굳이 할 필요 없어 야 복수고 다발이 5400만이다 비켜 이색끼야 안가지네 어우 짜잉나네 이거 개 지리네 와 진짜 해킹하고 싶다 됐어 디팔티 서버 해킹 자 2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본데 야 여기 음악 키면 장난 아니겠다 근데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되서 음악을 틀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 위에 DJ까지 딱 해갖고 음악 진짜 쌈박 할 것 같은데 와 쩔겠다 안타깝지만 아니 못가? 왜? 해킹 흠 하이바 속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드링크 하이바 와 시작합니다 자 바로 뚫고 어 이거를 이리로 뚫고 이쪽으로 밖에 안되는 부분인가? 이쪽은 아니지? 왜? 와 이걸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된대 개먹먹하래? 저 방향 세 개를 틀고 저 방향 세 개를 틀고 저 방향 세 개를 틀고 자 하나 뚫었고 두 개 뚫고 두 개 뚫고 세 개 뚫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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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4 4 4 4 4 4 4 5 5 5 6 6 6 7 7 8 9 10 10 와 미친 와 미친 아 나 머리 터질 것 같다 더 안 들어가 이쪽은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? 무슨 의미가 있지? 무슨 의미가 있지? 아 나 머리가 어지러운데? 머리에 쥐가 날려고 그러는데? 이게 뭐라는 새끼지? 어? 빠귀라는데? 뭐야 아무것도 안보여 빨리 불 켜 어 보시는것도 어질어질하죠? 와 난 지금 머리 폭발할뻔했는데? 엄마야? 야 이거 음악 껐더니 소리 나오는거 봐 졸라 웃긴다 엄마? 저격도 있어요? 저거 어떻게 막아? 아까 배웠는데? 저거 왜 안마거지지? 저거 왜 안마거지지? 이 총이 진짜 효자다 더울거같은데? 야 잠깐 미친놈이? 지금 혼자 가버리면 나 어떡해? 같이 가 임마 야 왜 안마거지? 왜 안마거지? 어? 지 혼자 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여버리겠어 자, 106m, 100m정도 차이 금방 줄여주지 아이고 자, 50m 뭐야뭐야 나 이거 해킹하는거 봐라 지금 어라? 다리랑 막 그런거 해킹하는데 스토어, 스토어 민간인이고 나발이고 지금 저게 중요한게 아뇨 군나잘 도망가네 피키라구 어으, 어렵다 요시 너무 빠르다노 코너링이 절대 안돼 와 이 차는 진짜 이 게임은 자동차 운전 개 똥이야 내가 했던 그 샌드박스형 게임 중에 역대급으로 똥이야 겁나 빨라 찢어 죽이려면 저거 거리를 유지해서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씨 그새리를 못 참고 야 인마 아 저거 그지겟은 놈봐라 저거 와 이거 차 터져갖고 제안 못할 것 같은데 나이스 뭐냐놈 뭐냐놈 뭐냐 빙실아 차 터졌는데 갑자기 뛰어가고 있네 투나헬이네 어 겁나 웃긴 놈이네 아니 차가 터졌는데 차는 사라지고 혼자 뛰어가고 있어 자 제압 완료 자 제압 완료 이게 제압이냐 살인이지 자 티벌트 상태 완료 어 미션 클리어 자 레벨 업 자 레벨 업 자 레벨 업 차량 운전은 지금 문제가 안 돼 아 평판? 평판은 어디서 보냐? 평판은 어디서 봐 평판이 중요하냐? 아 전혀 중요하지 않아 평판 따위 필요 없어 평판 따위 필요 없어 평판 따위 필요 없어 평판 따위 필요 없어 미션 적 빨리 떠 야 빨리 미션 적더라고 괜찮아 안 좋을 것도 없어 괜찮아 괜찮아 브랜드 헐스터 검색 중 하우스 처리 공장 직원 뭐가 이렇게 이메일이 많이 왔어 야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안드로이드 핸드폰 앱이 복구가 되었답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 남의 CH 앱이 복구가 되었구요 자 그리고 T 스토어 T 스토어에도 지금 등록이 됐구요 올레마켓? 올레마켓은 뭐냐 T 스토어에 등록됐고 올레마켓에도 등록됐고 U 플러스 스토어에도 등록됐고 플레이스토어에도 전부 등록이 됐답니다 어 그니까 모든 핸드폰으로 그냥 스토어랑 스토어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이소! 다이소! 남의 CH 무료 앱입니다 BJ 남의 방송 다시 보기 어플리케이션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정말 심심해 미쳐버릴 것 같을때 한번씩 이용 부탁드립니다 와앗 이분 복구 화려하게 하시네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 지금 약 한달정도를 지금 아 비켜 이씨 한달정도를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어갖고 다운을 못받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복구 화끈하게 하시네 난 일자로 간다 난 남자야 어 직 그리고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이러면 공지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그치? 아 다운받고 왔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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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뻐 공사판 아저씨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어 2100원이나 있네? 어 나도 찾아봐야겠다 티스토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 궁금하다 와 방송 영화 쪽에 있네 와 와 와 와 와 와 근데 하필이면 다크니스 화면을 이런거 와 와 하필이면 하필이면 다크니스를 와 와 와 와 가자 가자 저런 아줌마가 짠돈이 많다고 이봐 5500원이나 있다고 저런 아줌마가 저 개갑부야 와 어 여깄다 내 동생 내 동생 내 동생 어 내 동생 어 로스마라님 감사합니다 어 내 동생 죽어 전화 받아와 동생 물론 전화 받아와 동생 잘했어 잘했어 전화 받아 어 에이든 어디에어 아 어 침동생이잖아 침동생 아 아 전화 끊지 말고 내로 시키는 대로 아니 그들 네키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든 아 어 아 아 모르는다며 아 아 너 모른대메 모르는다며 모른대메 모가지의 원샷 원 킬이야? 뭐지? 니키 이 아줌마 뭐지? 아이 동생 아이 이게 대단했는데 잘했어 어? 아주 엄청났어 저까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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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hink I killed that guy. I didn't mean to. I just... It just went off. If you don't find him, I'll kill you. Heads up.